클났네? 거기 있어? 포피, 거기 있어. 나 니네 주인은 아니야. 아, 왜 그래? 너 임신했어? 일로 와봐. 어, 새끼 찾아? 왜 이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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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너 임신한 거 아니지? 아, 임신했나? 네 엄마 저쪽에 있다, 저쪽에. 어. 이거 큰일났네? 응. 어, 배고파? 왜 이래? 어, 뭐 나보고 도망다녔었는데? 어, 뭐 나보고 도망다녔었는데? 어, 배 한번 보자. 아, 배 빵빵하네. 빵빵한 거야? 뭐야? 어, 어, 어. 뭐야?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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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일났네. 으응. 으응. 엄마 저쪽에 있다. 일로 와봐. 일로와봐. 일로와봐. 아, 일로와봐. 일로와봐.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야옹야옹 하죠 지금 새끼뱀 거 같지 않아요 아 배 한번 보세요 배 배 좀 약간 빵빵한데 배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집에 가라 집에 가 빨리 있자 혜연아 혜연아 빨리 와 엄마 따라가 어 따라가 엄마 따라가 어 엄마 따라가 어 아저씨 가야 돼 운동 가야 돼 운동 운동 가야 돼 어 운동 가야 돼 엄마 따라가 엄마 따라가 아저씨 계속 따라오네 큰일 났네 엄마 따라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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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살이 까지 안에서 났고 그 햇살이 다음부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응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맘대로 도달이다가 새끼 날때 좀 꼭 집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났거든요 햇살이 햇살이 다 부터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엉방아 왜 얼굴에 상처가 났네 네 이게 밥 먹는다 네 밥을 먹더라구요 아 뭐 밥 주면은 뭐 저기 달리 들어서 밥 먹더라 여기 위에다 놓는 게 다 나오세요 알은 더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죽음 수납시키려면 위에가 좋긴 좋은데 네 그래서 네 근데 좀 더워가지고 네 왜 예를 들어 요기 요거는 요기까지는 그렇게 늦었더라 어 이거 이거 치면은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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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hesitate 뭔데 tremend으로 안되나 قال bene 제 провер수도 너무 어려 어 아 아 네만 내가 ay 예 Off 으 2 5 5 이게 크게 사항이 따로 없는거죠 배가 좀 불렀어가지고 배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어 잠깐만 있어봐 밥이 있나 여기 있어봐봐 아저씨가 배까지 올게 여기 있어봐봐 아저씨가 배까지 올게 어떻게 하냐 이 새끼도 어딨어 여기 있어봐봐 아저씨 밥까지 올게 거기 있어봐봐 어 밥까지 올게 따라오지 말고 너 니네 집이야 여기가 아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 별이 별이 네 새끼지 아 얘 따라오는데 큰일났네 여기 있어봐봐 호피 호피 일로와봐 호피 일로와 어 여기 있어봐봐 어 밥까지 올게 기다려봐 빨리 갔다 올게 어 빨리 갔다 올게 어 빨리 갔다 올게 거기 있어 빨리 갔다 올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여기 있어 큰일났네 거기 있어 호피 거기 있어 나 니네 주인 아니야 호피야 어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 어 알았지 어 밥까지 올테니까 여기 있어 어 호피야 여기 잠깐 있어 밥 가져올게 어 어 밥 가져올게 거기 있어 빨리 갔다 올게 어 빨리 갔다 올게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놈들 거기 잠깐 기다려 빨리 갔다 올게 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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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 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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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하 그런 간식이야? 그렇지? 좀 먹어봐 너는.. 배 힘들었네 코피야 밥 먹어? 이거 먹어봐 사료를 먹던지 배가 엄청 고플 건데 이따 사료에다가 간식 섞어서 줘야 돼 밥이 바뀌어서 그러나? 이건 저희 애들 먹는 거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간식 먹으면 밥 안 먹어 안바해봐라 신나? 기다려줘 1,2,5,4 투기 기다려줘 링크